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버지, 어머니,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나아 그 후 누나가 결혼했다 그 후 여동생이 결혼했다 그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오늘 밥상을 차릴 때 우리는 다섯 명이다 자기 집에서 사는 누나를 빼고 자기 집에서 사는 여동생을 빼고 아버지를 빼고 미망인인 어머니를 빼고 나 혼자 먹는 이 밥상에 그들 각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밥상을 차릴 때 우리는 항상 다섯 명일 것이다 우리 중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는 항상 다섯 명일 것이다